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얼마 전에 윤 대통령 관저로 새벽에 택시가 거의 20대 정도가 호출이 되어 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 관련해 가지고 경찰 측에서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범인을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수사의 난항을 겪었는데 오늘 드디어 범인을 검거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날 새벽 2시 반에서 4시 20분 정도에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통령 관저의 빈 택시가 무려 18대가 허위로 호출을 받아 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택시를 이쪽 지역으로 호출할 경우에는 여기가 대통령 경호 지역이어 가지고 택시를 호출한 앱에서는 이쪽 지역을 지나가지 않는 우회의 경로로 안내가 되는데 희한하게도 당시 택시들 같은 경우에는 호출이 되면 안되는 지역으로 호출이 되어 가지고 이상하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살펴보았더니 택시를 호출한 쪽에서는 호출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출발지를 대통령 관저 인근의 한 공관서가 2002년까지 사용하던 옛날 이름인 땡땡 전문학교로 출발지를 입력을 해 가지고 택시를 호출한 앱에서 대통령 관저 지역으로 인식을 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공관서가 있는 지역으로 인식을 하는 바람에 택시들이 대통령 관저로 몰려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씨를 향해서 어떤 위해라든가 테러를 가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대통령 씨를 엿먹이기 위해서 또는 이번 정권에 항의하는 표시로 저런 짓을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분명히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 실제로 경찰 측에서는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뭐 충동적으로 장난을 했더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택시로 호출을 한 A씨 같은 경우에는 앱에 자신의 연락처로 입력을 한 휴대전화 번호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 번호 같은 것으로 택시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고 본인의 번호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아 계획적으로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경찰 측에서는 결국 수사를 해가지고 A씨를 체포했고 A씨를 체포하고 보니까 30대 초반의 여성이라고 합니다.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높은 확률로 개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며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거는 장난이라고 치기에는 도를 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무려할 것이며 실제로 수사기관 측에서는 A씨가 한 이와 같은 행동은 업무방해 혐의는 명백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을 한 것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도 살펴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엄하게 책임을 무려하는 것이 이런 장난질을 한 번 두 번 넘어가다 보면은 이 정도 도발해도 문제가 안 되네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더 심한 장난을 쳐볼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선을 조금씩 넘다 보면은 이게 뭐 테러 사건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난질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좀 엄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며 안 그래도 요새 이재명 피습이라든가 배현진 의원의 피습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정치권의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주요한 정치인들에 대한 경호 문제가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사건으로 장난을 친 A씨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통령실의 권위도 좀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자파 진영에서 무작위로 공격을 하고 대통령 부부를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겁도 없이 현직 영부인을 대상으로 몰래 카메라 질을 해가지고 담그려고 하고 있는 이런 정치 공작을 하고 있지 않나 이제는 뭐 윤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을 대상으로 오보를 내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는 이거는 뭐 1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관훈 토론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당연히 김거은 여사 명품백 관련된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거는 친북적인 사람의 공격적인 의도이자 정치 공작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할 것이고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단단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100번 맞는 얘기죠. 김거은 여사가 부적절한 처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설명할 부분을 설명을 하고 사과하는 것과는 별개로 최재웅이라는 목사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악질인 것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아니 상대방이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선의로 선물을 하는 척을 하면서 그거를 몰카로 엮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지금 나락으로 보내버렸는데 이게 목사가 할 짓거리입니까? 아니 목사가 아니라 이거는 일반인들도 이런 짓은 안 하는데 이분이 뭐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목사라면 이거야말로 천벌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택시 호출 사건이라든가 김거은 여사를 대상으로 뭐 이런 정치 공작 또는 말도 안 되는 줄리 의혹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라든가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공격과 루머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며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이런 장난이라든가 공작을 한 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들이라는 행동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얘네들이 이런 걸로 너무 재미를 봐서 그 맛을 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관훈 토론회에서 총선 이후에 자기 인생이 꼬일 것 같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왜 이런 발언을 했나 살펴보면 오늘 기자들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차기 대권에 도전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는데요. 그런데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당연한 게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권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상승세이고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까지도 제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오면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 총선 이후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총선 이후에 자신의 인생이 꼬이지 않겠는가 이기든 지든이라고 반문했는데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본인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아마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길을 가고 있을 겁니다. 원래 평생 검사를 천직으로 생각했던 사람인데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고 지금은 여당의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생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전에는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이며 특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총선에서 승리를 하면 그대로 대권으로 직행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 이후에 대권으로 가는 것을 본인이 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되면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개인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여당의 당대표 역할만 임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는데 대권주자로 거듭날 경우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견제를 받을 것이며 개인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권력 투쟁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만큼은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사실상 거의 정치 생명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총선을 지든 이기든 꼬일 것 같다라는 저 발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의 굉장히 솔직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어떻게 보면 미안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한동훈 개인이 큰 부담이 되더라도 차기 총선은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권주자라는 짐을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마도 보수 진영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면 원래 인생이라는 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본인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우선은 총선 끝나고 운명이 어떤 길로 인도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